자 이렇게 양쪽으로 밤을 달아서 이 친구들은 하나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구조적으로 약 한쪽이 날아가게 되어있거든 왜 이걸 이렇게 만들었냐면 우선 대충 이렇게 이어주고 왜 이렇게 이어냐면 이 앞에 친구가 바꿔면서 터지잖아요 그럼 요 사이 요 이음새 있죠 이 이음새만 똑하고 부러져나가는 거야 폭발하는 거야 그리고 뒤에 이 차로 또 갖다 쳐박는 거지 오케이 아이 뭐야 아이 뭐야 또 제발 사라져주세요 아 진짜 안쓰고 싶다 저건 자 이거 이어줘야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출발 다가야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